재미있어요? 아마 이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을 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런 삶을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을 하면 합시다 어젯밤에 주무실 때 눈메하고 같이 대화하셨나요? 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많은 분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 마인드원 우리 학생들입니다 벌써 3일째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같이 공부하는데요 오늘 옆에 앉은 분하고 다시 우리가 삼삼 캠페인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갖고 있는 연필이나 핸드폰 당에 놓으시고 옆에 분하고 짝을 맞춰서 손을 잡고 우리 배우가 한번 실습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짝지 없는 분은 일어나셔서 찾아가십시오 앉아계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가까이 가십시오 짝지 없는 분들 자 손을 마주 잡으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짝지 없는 분은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파트너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연필이나 핸드폰 놓으시고 손을 마주 잡고 자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하겠습니다 짝지 선적하십시오 자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케이 start the conversation 손 잡고 대화를 하십시오 손 잡고 대화를 하십시오 손 잡기 싫어한대요 손을 잡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You must hold hands 대화를 하십시오 손 잡으시고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시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양의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유럽 쪽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내서 서로 손을 마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쪽 사람들은 총을 소지합니다 오른손은 주로 파워를 만들 때 쓰는 손이죠 나는 당신을 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어느손을 내미는 겁니다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무장해자라는 뜻을 갖고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른손을 마주 잡는다는 이야기는 손에 있는 총을 꺼낼 수 없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친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양손을 잡는다는 것은 당신을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을 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양손을 잡으라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제가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양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화를 하실 때 양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쳐다볼 때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아주 포근한 눈으로 이렇게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나를 사랑해 이런 눈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싸움밖에 안됩니다 알겠죠? 꼭 여러분 집에 가시면 와이프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남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대로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이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거냐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유명한 단체들 가운데 라이온스 클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쪽 미국에서 시작된 클립입니다 그 다음에 노타리 클립이 있고요 이런 많은 단체들의 클럽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뭉쳐진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세계는 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거미가고 파괴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연합 참된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내와 관계가 안 좋은 남편이 계신다 남편과 갈등을 갖고 있는 부인이 계신다 제 강의를 듣고 그대로 옮기게 되면 다시 신혼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물건 끓이 갖다 모아놓으면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자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모으면 그 자리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도 같은 종류 끓이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이 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원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좋으면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으면 거부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는 참된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바뀌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첫날 333 캠페인을 이야기해드렸죠 그 캠페인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는데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이 굉장히 많이 벽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에 좀 다니게 되면 거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밤에 12시, 1시,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게임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화가 나겠죠 야 이놈아 그만해라 자 컴퓨터를 그만하란다 해서 그만합니까? 그 친구도 그만하고 싶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정말 알지만 본인 스스로 그걸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알지만 끌려가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술이 그렇고 담배가 그렇고 마약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본인이 싫어하지만 벗어나려고 못 무릎을 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녀들을 보고 부모는 주로 하는 말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했을 거냐 네가 언제까지 게임을 하고 살 거냐 이제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더 멀어져갑니다 자 그런 아들과 내 자녀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 여러분 집에 자녀나 가족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처리해 주실랍니까? 전날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가 아예 안됩니다 아무리 엄마가 대화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 니 마음대로 살아라 인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마음을 꺾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계속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때리겠습니까? 때리십시오 때리면 바뀌십니까? 더 멀리 가겠죠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더 좋은 걸 줍니다 뭐가 더 좋은데요? 컴퓨터를 뺏어가고 게임을 뺏어가고 아, 컴퓨터를 뺏어가고 게임을 뺏어간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을 다시 컴퓨터에서 내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두 손을 잡으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부 쪽의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건축을 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오른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두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굴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우면서 할 수 없는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니 양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굴복해 들어갈 때 여러분이 부모지만 여러분이 자식이 굴복되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겠지만 그 일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모의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찾아오겠죠 저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는 그 아주 못 쓸 아들을 하나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는 묻습니다 정말 당신 아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럼 다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바뀔 것 같았어 야단하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져요 더 골이 깊어져요 제가 설명을 해요 정말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예라고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죽어도 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아들을 버렸으면 버렸지 이걸 못 하겠다 이 상황이 올 때가 있다 그때도 나 목사를 믿고 내 말을 따라주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 드린다 정말 여러분 해보실랍니까 한국에는 라면이 아주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2시까지 컴퓨터를 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북에서 라면을 끓여서 계란을 두 개 풀어서 아주 맛있게 끓여서 컴퓨터는 아들 앞에 갖다 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밤늦게 컴퓨터에 몸이 축이 난다 이거 먹고 쉬어가며 해 그리고 어깨넘이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아들 어깨를 한 10분만 주물러줘라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여기까지 죽일 놈이 올라와도 그냥 주물러주고 그리고 방에 가서 베개를 팍 들고 차면서 장나무 자식 나쁜 놈 그리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한 주를 하고 두 주를 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삼 개월을 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값이 밤마다 그렇게 해주는 엄마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6개월만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아들 스스로가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자기 책상에 책을 펴놓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 찾아오라 그럽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만약에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두 달 했더니 다 헛거니까 절대로 대화를 하지 마라 아들이 입을 열어 묶어둔 대답을 해주라 근데 그 대답할 때 절대로 바른 소리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나는 이런 네가 좋다라고 나는 네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밤마다 네 몸이 축이 날까봐 라면을 끓여준다 내가 경제적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걸 갖다 줄 수 있는데 이것밖에 해줄 수 없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라 항상 내가 미안한 표현을 해라 한마디라도 아들이 하고 있는 게 돼서 옳은 소리를 하지 마라 본인도 본인 하고 있는 게 틀린 걸 알고 있다 안 하고 싶지만 벗어날 힘이 없다 아무런 말 없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 전달될 때 어느 날 아들 딸이 당신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의 사랑 힘이 들어와서 그 굴리에서 벗어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살아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준다면 내가 그분을 배려해 준다면 말 한마디 안하지만 사랑하는 행동이 옮겨가고 전달될 때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사람 나 역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이 다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참 많은 남편들이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3 캠페인을 특허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비록 손을 잡고 대화하진 않지만 6개월 1년 후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게 마음을 쏟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 한 도시를 가보면 많은 농장들이 있는데 오렌지 나무가 쫙 심겨있는 농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죠 한국에도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농부가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나무를 가꾸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나무는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뭉쳐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어놔도 조직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엮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연합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네더우드라는 나무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보여주는 동영상을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털어드릴게요 이 네더우드라는 나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털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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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게 지나갔습니다. 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이 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네드워드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지 기억하십니까? 3천년이요. 네, 아주 잘 보셨네요. 박수 한 번 쳐주실래요? 이 나무가 3천년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의 직경이 얼마라고 그랬죠? 4미터요. 자, 나무의 직경이 얼마라고 그랬죠? 네, 얼마. How big was it? 4미터 중 밑에 4미터요. 자, 이 나무의 직경은 7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무 뿌리가 얼마였냐? 나무 뿌리 3미터에서 3미터에서 3미터 사이에 네, 나무 뿌리는 3미터에서 약 4미터밖에 안 되는 짧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주로 많이 서식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 예, 캘리포니아 맞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네, 캘리포니아. 네, 가장 많이 서식합니다. 자, 잘 보셨네요. 아마 그리고 평상시에 많은 나무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나무의 동영상을 털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짧은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나무가 3천 년이 넘는 긴 세월을 버티고 살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대한 뿌리를, 아주 긴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도 태풍 앞에 뿌리채 뽑혀 넘어지는데 이 짧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크기는 오랫동안 살고 버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에 붙어있는 한 사람이 꼭 매미처럼 적죠? 이 나무의 직경이 7메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생명체 가운데 3천 년 이상을 사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네드우드라는 것은 나무가 뿔다고 해서 네드우드라는 나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 나무의 평균 높이는 112메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키가 큰 것은 120메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 30층 높이를 말합니다. 이런 거목이 3천 년 동안 버티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직경이 7메터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뿌리의 길이는 2, 3메터 내지는 3, 4메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짧은 뿌리를 갖고 이 큰 나무가 긴 세월을 사는 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네드우드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들은 서로 뿌리가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저항에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초속 50메터 강한 태풍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옆에 나무에 도움이 없으니 절대로 살 수 없는 걸 알고 있는 이 나무는 옆 나무에 들어가서 뿌리가 엉키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의 뿌리에게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주면서 함께 엉켜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지구에 부딪혀는 강한 태풍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뿌리끼리 엉켜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전부 다 각자의 하나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는 전체가 한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두고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 칠판을 좀 보실랍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막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에서 서쪽까지가 백귀비시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가 오십귀비시고요. 사시쪽이 백귀비시고요. 동쪽이 오십귀비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청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엮어 짠 천으로 문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세마포 천으로 싸는데 이 문만 화려한 색깔로 만듭니다. 멀리서 봐도 문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0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 광야의 성막은 모래밭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면 넘어지기 때문에 이 기둥을 받치는 높받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이 스스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둥과 기둥을 양옆으로 끈으로 팩을 만들 땅에다가 박아서 잡아줍니다. 이 유래에서 산발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받쳐줍니다. 이 기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쪽으로는 약합니다. 밀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둥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쪽은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름대를 주어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기둥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60개의 기둥이 전부 다 가름대로 연결됩니다. 이 건물도 한쪽 벽만 쌓아내면 굉장히 밀어버리면 약하게 무너지지만 직사각형의 벽만 쌓아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막의 기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뿌리가 뿌리끼리 옮겨져 있을 때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나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태풍과 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뿌리끼리 서로 엉켜서 서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강한 태풍을 위해서 부르쳐와도 이 뿌리가 서로 엉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흐리케인의 나무가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게 나무들입니다. 길이가 120에 되는 거대한 나무들인데 이 나무는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거대한 숲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가 빛을 보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저 큰 나무는 스스로 자기 가지를 꺾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꺾여진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거름이 되고요. 그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어린 나무가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게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면 길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색입니다. 결국은 그 가게에 잘되는 손님을 둘로 나눠서 뺏어먹게 하겠죠. 결국 둘 다 망해요. 사람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악습이란 겁니다. 저 사람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자기가 아닌 어린 나무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하청업자를 위해서 돈을 주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사업을 하신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돈 벌어 주기 위해서 사업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어린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3천년을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한 장면을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볼 게 있다면 희생과 배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때 내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틀로 끌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 중심으로 내가 아이를 이끌어간다면 그 아이를 보고 컴퓨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냐고 컴퓨터를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전해준다면 그 아들 마음 속에 엄마의 마음이 형성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책을 들겠죠. 본인 스스로가 마약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겠죠. 본인 스스로가 술병을 버리고 책을 들겠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넣어줄 때 부모의 사랑을 넣어줄 때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렇게 처음부터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무를 들어서 우리가 희생과 배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번째 그래서 이 나무는 어린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를 스스로 꺾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나무 잎은 썩어서 거름이 되고 꺾여진 공간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어린 나무가 빛을 통해서 강압성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거죠.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스스로는 혼자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옆에 큰 나무와 나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내 나무의 뿌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린 나무가 자라줘서 이 뿌리와 내 뿌리가 연결되고 이 뿌리와 상대방의 뿌리가 연결되어 줬을 때 옆에 있는 거대한 나무와 하나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이 나무가 자라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걸 그렇게 시작부터 살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는 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나무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장 악조건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달라 바뀌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원망합니다.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좋은 환경은 그 사람을 변질되게 만들지만 어려운 환경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속에 있는 나문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어린 나무를 위해서 가지를 꺾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나무는 썩어서 나무가 자라고 또 가지는 또 꺾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꺾어서 그 그림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서로와 서로 엉켜서 한 나무가 만들어졌을 때 이 나무들은 그룹을 유지하게 되겠죠. 우리는 내가 잘되면서 나무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잘되려면 내가 잘되려면 가장 못난 백성이 먼저 잘되어야 되겠죠. 이 나무는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내가 아닌 나무를 위해서 사는 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의 특색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아닌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공존의 세계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이 나무를 우리가 배워야 할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방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소통과 교류를 합니다. 바로 옆에 나무가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무와 연결을 관계를 맺습니다. 백성이 없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겠죠. 직원이 없는 사장은 존재할 수 없겠죠. 올바른 사업가라면 가장 천안이라는 직원을 가장 귀하게 이길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장이 이전에 가장 천안일을 하고 있는 직원일 겁니다. 그 회사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될 때 그 회사는 어떤 얼음과 역군 속에도 살아남을 겁니다. 바로 이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초속 50m 강한 허리케인 태풍 앞에서도 수많은 금옥들은 뿌리채 뽑혀 넘어지지만 이 나무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면 혼자의 힘이 아닌 그룹의 힘입니다. 그들이 엉켜있는 뿌리에 서로 잡아주는 힘이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못난 인간이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이 사단의 어떤 운모와 계력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근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도와주는 친구와 성도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계에서 가르치주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통과 교류라는 것입니다. 짧은 뿌리로 큰 키를 지탱하기 위해 뿌리끼리 서로 옮겨있습니다. 이 나무 혼자서는 누가 밀어버리면 넘어져 버리겠죠. 거대한 코끼리 와서 부딪혀 버리면 혼자 심겨져 있을 때는 사정없이 넘어지겠지만 이 나무가 전체가 한 그룹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강한 힘이 부딪혀와도 그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엉켜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나무 뿌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혼자 약하지만 소통과 겨루를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될 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섯 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모임을 한다면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한 가지 연구를 해서 옵시다. 다음 일요일에 여기서 만나서 우리 대화를 합시다. 각자 한 가지 연구를 해서 옵니다. 다섯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나는 한 가지 내놓지만 나머지 네 명의 친구가 각자 것을 내놓습니다. 나는 하나를 가르쳐 줬지만 내가 돌아갈 때는 네 명의 친구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 그 한 가지와 네 명의 친구의 네 가지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다섯 개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연합이 되고 교류가 된다면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을 볼게요. 이 나무 키는 굉장히 큰 나무였죠. 그래서 이 나무는 서 있는 자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300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나무뿌리가 서로 엉켜있는 힘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끼리 엉켜서 이 나무뿌리의 힘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네.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는 4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두 개가 뭉쳐지게 되면 두 개가 두 개가 한 개 뭉쳐지게 네 개가 되는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그게 네 개가 아니라 40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4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 나무로 서로 엉켜있으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도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 인간들도 혼자서는 정말 약하고 형편없지만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이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발휘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연계를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33편을 펴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3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3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염생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레드우드 나무를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교육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괜찮겠어요? 실험을 안 하고요. 그러면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홀에서는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raise your hand if you think that you are the strongest person in this room it's okay you may you know there are five people, five volunteers no one? if you think you're the strongest please come out that's okay make one lin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this way come over to this side more to this side 자, 한 명 더 나오세요 one more volunteer one more volunteer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좋습니다 자, 다섯 분이 본인이 힘이 제일 세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가장 힘이 셀 것 같아요 but when you look at them who looks like the strongest 자, 여러분이 이제 선정하십시오 one, two, three, four, five 자, 힘이 가장 쉬는 사람 who do you think is the strongest? one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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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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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raise your hand number one number one who's the strongest? okay two two three three yeah four four five five one one five one so the one . 진짜 힘이 셀지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I'm gonna test whether he is the strongest Yeah Oh good Church aw how маш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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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 63 나보다 10살 밑에입니다. 진짜 힘이 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여기 좀 잡아도 될까요? 힘이 진짜 센지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He easily falls. 그냥 달려와요. It easily gets pulled. No strength at all. 누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Who looks the weakest here? 어? 딸이? 딸이? 더? 누가 가장 힘이 약한 것 같아요? Who looks the weakest in this group? 4? 자, 힘이 가장 약한 사람 2. 손 들어봐요. Raise your hand. Number 2 looks the weakest. 더. 어, 3. 어, 3. 어, 3. 어, 5. 어, 5. 어, 거의 비슷한데.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잡았을 때 밀때 밀리고 땡기려고 끌려왔죠. You know, he got easily pushed and easily pulled when he was by himself. 맞아요? 자, 다섯 명 어깨 동무를 한번 해볼까요? You know, would you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No. On the shoulder? On the shoulder? On the shoulder? Okay, okay. 꽉, 꽉. Okay. Tightly.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Now, let me try. 자, 가장 약하다고 그러셨죠? You said he looks the weakest, right? 목살 좀 잡겠습니다. I'm going to hold you by there. 이해하십시오? Please understand? 아, 이러지 마시고. Don't do that. You know, that's cheating. 에에. Look at that. Look at that. 예에. Look at that. 에에. 에에. 똑바로 두세요. Put it right.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자, 제가 당겨보겠습니다. 자, 일본보다 힘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기면 끌려와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딸려오죠? 왜 안 딸려오죠? 이유가 뭘까요? 예, 다섯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래 힘은 다섯 명이 힘해봐야 오백밖에 안 나오는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 힘이 오천이 되고 오억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합이란 힘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 잡은 강한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분이랄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내두두가 갖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약했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건 누구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잡혀갑니다. 나는 내 혼자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사단을 못 이기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있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절대로 나를 못 끌고 갑니다.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동감이 어찌 그 사람은 아름답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땡큐. 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제 자, 뭐가 보여요? 자, 다섯 손가락 다섯 개의 만든 힘하고 타이틀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 힘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 앵기 손가락을 주로 뭐 할 때 쓰나요? 안 하시나요? 아, 여러분가 안 하세요. 안 하시나요? 자, 여러분 주로 이 손가락은 이쪽에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쓸모가 없죠. 수치만 뿌리고, 사람 앞에 꼴벌기 싫은 이거만 하고 있고, 아무자가 쓸모는 손가락이죠. 잘라버려요. 알았죠? 그리고 네 개 갖고 사십시오. 자,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네 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대통령이라면 이 손가락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 손가락이 장관들이라면 이 손가락은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이겠죠? 이 네 손가락은 백성이 될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뭉쳐졌을 때 힘을 만들어냅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역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어린 아이들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뭉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하나가 되었을 때 10편 133편에 연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끼리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는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고 레드우드 나무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신 분 끼리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를 바꾼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바른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옳은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말을 표신하십시오. 공정적인 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마취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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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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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